성령을 받으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오늘 예배드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선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바른 선택 이 선택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운명의 흐름이 내가 바른 선택을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 운명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정말 그 행복이란 말은 물론 외형적인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의 행복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사는 것 누구나 똑같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미국의 유명한 풋볼팀의 아주 영웅이죠 커네티컷 풋볼대학의 풋볼팀의 조교로 있던 루스 홀스라고 하는 23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미 부인은 8개월 만삭의 몸이에요 갑자기 해고를 받았으니 그 당시만 해도 보장이 잘 돼 있던 그러한 미국도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지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라는 한 대학 교수가 쓴 경제학과 대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책을 보고 그 인생이 180도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인생에 꿈이 있다면 그것을 100가지를 한번 기록을 해봐라 그래서 그는 그 감동을 받은 대로 밤을 새가면서 107가지를 자기가 원하는 것 썼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과 함께 만천하기 또 CBS 투나잇쇼에 손님으로 나가서 대담하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에요 그리고 풋볼팀의 챔피언이 되기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107가지를 썼는데 그 후로 그것을 매일 그것을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손으로 써갑니다 그랬더니 2005년도에 103가지가 기록이 됐어요 그는 이 풋볼팀의 아주 전무후무한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노틀담 대학에 가게 되면 그분의 그 흉상이 있고 그 밑에 그 뭐라고 세 가지가 써있는데 참 헌신과 사랑과 사랑할 것과 또 믿음과 이러한 것에 자기 일생을 헌신한 것에 대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것 제 자신도 독일에 공부할 때 초창기에 참 많은 인생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과연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대로 정말 의사가 돼서 정말 뭔가 이 시바이처 박사와 같은 그러한 고귀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늘 불안하고 또 이 문화적인 충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캐톨릭 신자였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과연 인생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물론 종교적인 가르침은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도 보고 여러 가지 참 보석으로 양로원에 가서 일도 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한 고민 속에서 불면증도 생기고 위괴양도 생기고 마음의 불안하여 여러 가지 어지러움증과 이런 것에서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실습할 때 정신과 병동에 실습을 하는데 우리 한국인 간호사 그때 많을 때니까 한국인 간호사가 저에게 책을 한 권을 줬어요 그 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책이에요 바로 중국의 전도자인 워치만이가 썼던 그 로마서 강의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제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고민 근원적인 고민에서 해방시켰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강의한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제 가슴을 그냥 그대로 아주 케어를 시키듯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방망이를 치고 저는 거기에서 나가 떨어지고 이 모든 고민에서 해결함을 받은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내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가장 바른 선택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냐는 목표가 생겼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 그 보혈의 공로가 내 인생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세 가지 선택 정말 잘한 선택인데 첫 번째 첫 단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캐톨릭에 있으면서 매주마다 미사회도 참석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바꾸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후회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 가장 가슴이 뛰는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는 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첫 단추가 바로 끼어지니까 이제는 두 번째 단추 내 인생의 반려자인 돕는 배피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참으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아내와 나와 함께 삼겹줄이 되어서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돕는 배필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도 또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뭐냐 주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로 부르셔서 저는 의사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하면 뭐 하던 일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고 가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의 가는 길을 계속 걸어 때가 되면 너를 부른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고치는 의사로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마치게 하시고 독일 몬 대학의 간 박사로 모든 훈련을 하치게 하시고 또한 그 후에 또한 영혼을 고치는 영혼의 의사로서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그 전인적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뭐 편하고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향하는 데 있어서 그 루스 홀즈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풋볼팀의 그 감독 영웅이죠 미국의 영웅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가장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연 그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내 생명을 걸어놓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비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있는 사람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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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내 일생을 걸어놓고 한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두 번째로는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돕는 배피를 선택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전인 구원의 사역에 부르시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갈 수 있다는 그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가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의 일생을 걸 만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있어야 행복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한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직업을 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불행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되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형통하게 되어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하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은 세상 끝날 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을 바로 하십시오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뭐냐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 그것을 넓게 얘기하면 뭐냐면 바른 사상을 가지라는 것 이 사상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고 체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사고를 통관하는 하나의 생각의 구조예요 이것이 사상입니다 우리가 사상하면 뭐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자본주의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사상 이러한 바른 사고 체계를 우리 안에 정립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상이 잘못되면 선택이 바르지 못합니다 왜냐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정말 바른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가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이데올로기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여러분 좌파에 속했다 우파에 속했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새 우파와 좌파가 아주 극단으로 분리돼서 서로 의리롱거리고 서로 척폐 세력으로 몰면서 이 나라가 지금 막 두동강 나고 전쟁의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파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파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상체계를 바로 체계를 성립하라 이거예요 확립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너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상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적패로 몰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우파에 속한 국민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거의 70% 이상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사상인가 그러한 이데올로기인가 이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것은 과감하게 적대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사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상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나치 시대 때 그 나치의 문양인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에서 말한 만자 불교는 아마 우만자요 그 하켄크로이츠 나치의 문양은 좌만자라고 이렇게 그 근본이 사실은 같아요 그게 인도 게르만족의 그 아리안족이 그 인도를 점령하고 살았을 때 그곳에서 바랬던 그 행운의 신의 하나의 표시예요 그게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파적인 파쇼적인 그러한 사상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좌파적인 그러한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 얼마나 수천만 명이 그로 인해서 숙청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우파는 다 옳고 좌파는 다 적폐고 또 좌파가 생각하는 우쪽인 것은 다 그건 파쇼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진영 논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그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정말 진리를 바라보고 좌에 섰든 우에 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서 양날개로 균형을 잡고 비상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루는 성경중심적인 사상 이것은 우파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는 사상 이것은 좌파적인 사상인 것이에요 우와 좌와 같이 모였을 때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파와 좌파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 이건 여러분 우파에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좌파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좌파는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기독기를 핍박하는 것이 다 좌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 쪽에서도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 사실 공산주의 혁명이 사실은 기독교의 하나의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마르크 슬레인인이 사실은 그 가정이 목사의 가정이에요 목사의 가정 스탈린도 그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거기에 인범주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 수많은 살상과 전쟁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오늘 말씀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말며 하나님의 뜻에서 불순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거 먹으면 정년 죽는다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마귀의 뱀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는 순간에 범죄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죄라는 게 없었습니다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 하와의 영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선택은 아담의 선택이에요 모든 것이 합일되고 그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아주 신적인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순정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교통이 끊어져서 영이 죽게 되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의 영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 생활로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휘둘려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이 이러한 세상의 영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국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아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 아담의 영이 죽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영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 혼이 내 자아가 그때부터 싹 떴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철학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극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질병이 왔고 죽음이 왔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이별이 있고 이런 이런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바른 선택 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으로부터 바로 세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애서의 예 아닙니까 애서는 먹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파 그래서 그 맛있는 팥죽 냄새를 맡고 그 장작권을 그냥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까짓 장작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축복인데 장자의 축복이라면서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말로 너 장작권 가져가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바꿔버렸어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일이 생겼냐 이겁니다 결국은 애서의 후손들이 아랍족속들 아닙니까 모합과 안문 아랍족속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그 둘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결국은 마지막 세계대전이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금교에서 아마게돈에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결단 그리고 그리고 또한 이 선택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게 죄를 거부해야 되는 것 육신의 일을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육신의 일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저주와 고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말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미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그 저주라는 건 뭐예요 각종 질병과 사고와 두려움과 공포와 패배와 인생이 있어 당하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여러분 마귀가 오는 건 세가지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는 도적질 하는 재산을 도적질 하고 아내와 남편을 도적질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을 파괴시키고 내 삶의 대인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일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를 결국은 두려움과 재앙 속에서 영원한 패배의 길로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잘못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한가지로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 선택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길은 왜 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가려 할 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성령을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하는가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을 받는 것이지 성령이 아닌 것은 주라시 날짜가 없는데 무슨 성령을 또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가의 타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예수 크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날아오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 아벌로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의 제자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도를 받아서 그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벌로 에베소 교회로 가서 그 아벌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게 뭔가 이게 모자라는 게 있다 이게 뭐가 그 모자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이 설교 마친 후에 그 아벌로와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 도가 무엇이냐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사도 바울이 와서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재차 확인하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잘 알지 못하였도다 오직 물로 침례만 받았다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시도 주시는 그 침례 그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야 그것을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러고 장로개나 다른 교단은 세례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침례 또는 성령의 세례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결단하고 사도 바울이 그 열두 명 있는 그 작은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 표적이 뭡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영적 은사라 은사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딱 한가지예요 성령의 외적인 은사로서 영적 은사가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아는 것이예요 영적 아홉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능력 믿음 영분별 기적을 행하는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러한 아홉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러한 은사들을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셨고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효과적인 성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통해 그러나 성령과 능력을 받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내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누가 알아들 수가 없는 그러한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 통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다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제자들 바울러부터 안수받아 성령을 받아서 방언다고 예언도한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에베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왈부 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하느냐 이미 받았으면 됐지 이러한 교리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의 침례 세례 이것은 뭐냐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성교활동을 할 수 있고 교회에 생명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대사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대사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적인 그러한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은 고상했다고 그랬어요 신사적이에요 너그러웠어요 바울이 전한 그리시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어디 꼭 성교사로 어디로 나가 아프리카로 가나 무슬림 성교로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뭐하나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이 운행하시고 나타나시고 바람처럼 내리시는 성령 유명한 월드비전의 창시장 피어슨 성교사님 그의 기도 제목 한국전쟁 고하들을 불쌍히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고하원을 짓고 성교활동을 했던 피어슨 목사님 그는 맨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내 인생의 삶이 숨풍의 돛담배처럼 능력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바람도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야 되는 얼마나 힘든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매우 쉬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받고 나가면 바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 우리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저도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20대 때 성령 받고 나니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해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바로 성경적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고귀한 거세요 여러분의 그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초음을 아껴야 돼요 세상이 악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시계를 보면서 지금도 5분 10분 간격으로 내가 할 일을 수험생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그 시간을 아껴서 이 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15,000원짜리 시계 그 가장 좋아요 시계가 얼마나 마음이 바빠요 마음이 설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얼마나 귀하여 하나님의 사회가 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사로잡혀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깨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간격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일이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뭐 저도 진료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뭐 심지어는 막 욕을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죽였으면 그렇겠나 얼마나 인생이 살면 그랬겠나 저분에게 예수 크리스도를 전하면 저분이 예수만 믿으면 변화가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아프고 돈이 없어요 그 인생의 미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미소를 따라서 새끼소가 같이 멍해를 메고 가듯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안전 안전하고 평안이 있어요 우리의 나아가는 길은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속에 표적으로 나타난 삶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하나님의 역사신대로 하나님의 권능에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오늘 또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감격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야말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병이 있어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의사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스승 대신 주님께 다 고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사상에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쉼을 주십니다 예수지 마십시오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성령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 성령의 열매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이 분열과 시기와 쟁투를 단숨에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저와 우리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